안녕하세요. 그래비티 리뷰의 작가 님볼티입니다. 오늘은 캔버스 퍼포를 준비했고요. 밖으로 나와서 인물 그래비티 실사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료가 뭐가 있는지 한번 잠깐 보실까요? 오늘 캔드릭 라마의 얼굴 흑인인 만큼 미색과 연밤색, 진밤색을 준비했고요. 피부색이요. 배경으로 들어갈 적색, 그리고 옷과 어두운 부분을 들어갈 흑색, 그리고 가장 밝은 부분을 마지막에 사용할 백색을 준비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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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이렇게 그래피티가 완성이 됐고요 캔디님 라마가 완성이 됐어요 다음 번에 좀 더 재미난 아이템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